안녕하세요. 구장마루의 상코미 에밀리 2차장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중인가요? 저희는 이제 재민하우징이라고 하는 차장님 놀지 마세요. 살짝 놀지 마세요. 재민하우징이라고 하는 쇼룸이 있는 전시장이에요.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비교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리얼 토크쇼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1층 창고예요. 저희 구장마루들이 나란히 대기하고 있는 구장마루 창고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품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는 아니고요. 여기가 170까지.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는 것 같은데 많이는 없어도 구장 전 제품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창고입니다. 여기 옆에 보니까 전시장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주 메인 전시장이에요. 80까지 전 제품들을 저희 구장마루 제품들을 이렇게 손님들이 오셔서 직접 만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제품 몇 가지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은 해링볼 해링볼 이 제품 추천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더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구장마루의 모던강 모던강 제품이 도대체 뭐죠? 모던강은 기존 강마루와 똑같습니다. 틀린 거는 이제 두께가 6T인데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슬림하면서 요즘 많이들 찾고 계시는 저희 구장마루의 효자 상품입니다. 따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아래에서 대충 전시장 둘러보고 왔는데 특색 있게 공간을 딱 세 가지로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혹시 이유가 있다면? 저희는 인천 구장마루 전시장으로서 특성에 맞게끔 전시장 규모를 가지다 보니까 알뜰살뜰한 공간은 저희 다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 분할을 세 군대로 나눴어요. 따로! 그리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뭘 준비하고 오면 좋을까요? 도면을 이제 두 개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뭐 확장 여부나 아니면 아파트 평연대 우리 집은 몇 평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해서 저희가 견적 내드릴 때 약간의 오해가 소지가 있으니까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인천에 이런 전시장이 있는 것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인천에도 이렇게 전시장이 크게 본사와 복용하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꼭 미리 전화 주시고 부담없이 꼭 방문해 주셔도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카페 온 느낌? 정도로 방문하셔도 구경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구경만 하시고 가셔도 돼요. 구정마루의 장점 아 구정마루의 장점 마루는 역시 전문가 구정마루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 마루 제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로지 마루만 바라보고 연구하고 생산하며 관리하는 회사는 오로지 구정마루 하나입니다. 구정마루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마루는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저 에밀리의 구정마루 쇼룸 방문기 여기서 마칠게요. 재미나오징 화이팅! 하시!